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성공 개최를 위한 대덕특구 연구기관장 간담회가 옛 충남 도청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간담회에서는 출연기관과 기업연구소의 전시관 참가 방안, 대덕특구 연구기관 탐방 시 홍보전시관 확대 운영 등 다양한 협조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 한편 올해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체험축제로 10월 17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되며 대덕특구에서 원도심까지 행사 공간을 넓혀 도시형 과학축제로 치러질 계획입니다.